저번 동영상에서는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는 속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CSS가 등장합니다. CSS는 이 Cascading Style Sheet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CSS라고 하는 언어는 HTML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언어이고요. 이 언어가 하는 역할은 HTML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CSS라고 하는 것의 역할입니다. HTML 안에도 이 HTML을 꾸며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그건 과거의 산물이고 최근에 HTML을 개발한 이 HTML에서는 어떤 정보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Hello World라고 하는 텍스트 있죠? 이 Hello World를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에 전념을 하고 그리고 Hello World라는 이 텍스트의 사이즈나 아니면 컬러나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 CSS라고 하는 별도의 언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게 현재의 추세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CS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HTML가 전혀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HTML 문서 안에서 CSS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문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문법은 이 HTML의 문서 안에서 CSS 코드를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를 시작해서 스타일 태그로 닫힙니다. 그리고 스타일 태그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텍스트 CSS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에 CSS 코드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예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예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바디와 바디 태그 사이에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문자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위쪽에 보면 스타일 태그 보이시죠? 그리고 그 스타일 태그에는 바디 컬러는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바디 태그, 이거 선택제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효과를 줄 것인가를 의미하는 거죠. 이 바디 태그의 자식 엘리먼트들의 문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헬로우 월드라고 하는 이 문자가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방금 그 코드를, 이 로직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줘서, 읽어서 화면에 뿌려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이거를 만약에 레드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파란, 붉은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태그의 사용법인데요. 여기 HTML을 이렇게 쭉 해석하다가 스타일 태그가 나타나면 이제부터 스타일 또는 CSS가 문법이 나타나겠구나 라고 힘척 대비를 하는 거고 이 스타일 태그가 끝나는 부분부터 나오는 문자율을 이제 HTML, 그 웹브라우저는, 웹브라우저는 이 CSS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CSS가, CSS의 명령에 따라서 이 웹브라우저가 이 문서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스타일 태그에 닫히는 태그가 등장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스타일 태그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HTML로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브라우저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CSS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HTML 문서 안에다가 CSS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파일에다가 CSS 문법만의 기술을 하고 그것을 웹브라우저의 웹페이지에서 읽어드려서 이 화면의 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외부에 있는 CSS 파일을 이 웹페이지로 로드할 때, 읽어드릴 때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가 아니라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씁니다. 그리고 rel은 스타일 시트라고 적어주고 type은 텍스트 CSS 그리고 href에 그 CSS 파일의 위치, URL과 같은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href에 CSS 파일을 지정해 주시면 그 파일을 이 웹페이지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어, 이 파일을 가져와서 뿌려줘야겠네. 그리고 그 CSS 파일을 웹브라우저가 읽어서 이 웹페이지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index.ext, external의 약자인데요. ext.html과 style.css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파일을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링크하고 ref, style.css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웹브라우저가 이거를 쭉 해석하다가 어, 링크가 나왔네? 그리고 ref의 속성값이 style.css네?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가 저 style.css를 URL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컴퓨터에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읽어드려서 이 웹페이지에 읽어드린 이 style.css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 시트의 어떤 설정들을 이 웹페이지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dex.ext.html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은 style.css라고 하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style.css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body라고 하는 셀렉터 안에 color.red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걸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차이는 이 style.css가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 html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style.css라는 파일로 만들어져서 이 웹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될 때 그 style.css 파일을 읽어드린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바스크립트와 CSS가 무엇인지 또 이것을 이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 또 CSS가 무엇인지는 사실 이번 시간에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요. html을 배우는 데 있어서 현재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html을 다 완주하신 다음에 우리 생활코딩이 됐건 아니면 다른 수업이 됐건 여러분이 CSS와 자바스크립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개념을 잡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그것을 찾는 노력을 부단히 하셔야 된다는 점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